안녕하세요. 정경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통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이런 시기에 더운다나 또 날치까지 6월이 돼서 더워지고 땀이 나고 힘이 듭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코로나와 더 싸워야 할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생활해 왔던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반갑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경수 고모님과 함께 진행을 함께할 김상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인연으로 좋은 지식도 얻고 또 배려도 받고 인연이라는 감사함에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정경수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이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한체육회 하면 전 국민이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글자에서부터 이미 어떤 형태는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이 차이점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대한장애인체육회도 대한체육회와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총괄하는 그러한 부분만 조금 다를 뿐이고 기능적인 것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체육회라는 비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체육회는 연 예산이 한 4천억 이상 되죠?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의 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접사업비로는 한 900억 정도 되고요. 또 간접비용이라든지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그러한 예산까지 치면 한 1,700억 정도 연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면서 한국장애인체육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장애인협회가 그 우의상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대한민국의 장애인체육의 위상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IPC라든지 APC에서 코리아, 즉 대한민국의 장애인스포츠의 위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아주 큰 위치에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IPC라면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저희들이 3회 연속 지금 집행위원도 발굴이 됐고 선출이 됐고 또한 APC 쪽에서도 우리 부위원장이라든지 선수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에서 국제적인 그러한 인력들이 대한민국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은 대단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국제체육 관련 여러 가지 경기에 참여를 하는데 활성화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마 장애인체육회도 활성화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나요? 네. 이제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올림픽 그 당시는 장애자올림픽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자올림픽이 개최될 때에 사회적인 구조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애인올림픽은 치루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부나 사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올림픽도 치루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훌륭한 그러한 장애인올림픽을 치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89년도죠. 그때 이제 유산으로 저희 장애인복지체육회라는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라는 그러한 기구가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 스포츠를 관장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가 어떤 복지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스포츠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각이 복지적인 시각으로만 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포츠로서의 어떤 그런 발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선수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이 이제 요구를 많이 해서 관계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까. 요즘에 머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잠정적일 것으로 알았다가 이게 지금 5개월째 저보도록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체육훈련도 주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힘이 드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리 두기 운동에 우선 문제가 많이 됐을 것 같고 지금 훈련원에서 훈련하는 그 기간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거리 두기 운동에 호응을 해야 할 것인지 집단 운동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의 운동 같은 거 단체 운동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한체육회나 이제 우리 그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이제 비장애인 장애인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국제대회라든지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정부하고 우리 체육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코로나가 워낙에 이제 그때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선수촌에서 집단 훈련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훈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선수들이 이제 각자 훈련을 하다가 한 한 달 정도 훈련을 하고 다시 입천을 하려고 했지만 또 그 코로나가 또 더 문제가 되고 자꾸 이러는 바람에 조금씩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미루기도 힘들고 또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6월 말부터는 이제 그 합숙 훈련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종목들은 이제 각자가 좀 알아서 훈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단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주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 도쿄올림픽이 금년에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쯤 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경기가 내년으로 지금 잠정 연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훈련해왔던 장애인, 체육인들이 너무 고통이 심할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 저도 선수 출신이지만은 어떤 그 대회가 있으면은 그 큰 대회를 맞추어서 훈련 스케줄도 짜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우리 선수들이 좀 허탈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전화위복으로 삼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두고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훈련원 같은 경우도 훈련 시설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이제 보수하면서 조금 더 쾌적한 그런 훈련원, 훈련 시설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전화위복으로 삼자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 중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더 증가될 수 있고 어려움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개체되는 그 현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훈련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기자제라든지 이런 것에도 내년까지 이제 또 연장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적인 부분들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더 보강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개별적으로 비대면 훈련을 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들 체육인이 총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장애인 선수 등록은 한 1만 8000명 정도 되고요. 전국체전에 나오는 이제 그 동호인 선수까지 그렇게 되겠고 또 생활체육을 하는 그러한 선수들은 한 저희들이 조사한 결론은 한 40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그 훈련을 하려면 아주 거대한 훈련원이 필요하고 또 훈련 장소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인들이 훈련하는 훈련원은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훈련원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네. 그 한 5만 5천 평 정도 대지 위에 만 한 3천 평 정도 되는 그러한 건평이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 20개 정도의 종목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뭐 아주 편의시설이라든지 과학적인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그 종합체육동도 있지만은 그 컬링장도 있고 뭐 축구장도 3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장애 유형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물리치료사라든지 스포츠 의학 분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행정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 지금 행정은 한 30여 명 되고요. 많지가 않네. 행정요원은 그렇고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또 관리 직원들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많지가 않아요. 그 많은 그 넓은 훈련원인데 말이 그렇지 5만 평이 넘고 거기에 만 5점 넘는 건물이 구성돼 있고 각종 운동장이 마련돼 있을 거고 기구가 만들어졌을 거고 생각보다는 적은 인원의 효과적인 효율을 잘 창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이명호 회장께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비쳤는데 선수 생활을 하셨다고. 네. 저는 이제 선수 생활을 한 80년도 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좀 제가 그 동네에서 팔씨름도 좋고 힘도 좋다 이래서 이제 힘 자랑 하려고 맨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생각하다가 역도가 그 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 속에서 역도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착각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 스포츠는 모든 것이 이제 과학이고 그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실 팔씨름은 땡기는 힘이고 역도는 미는 힘이거든요. 미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잘 만들어야만이 기록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역도에도 순발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분야가 이제 잘 갖춰져야만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죠. 잘은 모르지만 그 휠체어 위에서 그 무게에 있는 기부를 듭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역도는 벤치플레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서 그걸 누워서 벤치플레스를 드는데 보통 비장애인들보다도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 그 후배들이나 또 동료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52kg가 나가는 선수가 200kg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워서 하니까 그러나. 누워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분야에 대한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은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들 수가 없죠. 거의.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도 토탈 체급에서 중동 선수인데 가장 많이 드는 선수가 350kg 정도로. 350kg. 특히 이제 이런 장애인체육회라는 큰 단체를 이끌어가고 하시려면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도 좀 섭렵을 하시고 잘 아셔야 이게 뭐가 되는데 지금 선수생활을 몇 년 하셨다고 그랬죠? 선수생활은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벌써 선수생활을 20년 하셨고 고향이 어디시라고 그랬죠? 고향은 이제 제가 서울에 태어난 곳이고요. 청소년기부터 이제 활동했던 데는 부산에 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다가 이제 선수생활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행정 쪽으로 이제 역할을 좀 하게 됐죠. 뒷바라지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선수생활을 한 20년 하시다 보니까 곳곳에 문제점도 알 수가 있고 개선점도 누구보다도 절감하실 거고 그래서 이 장애인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의미도 아마 그런데 뜻을 많이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명호 회장께서는 앞으로 선수 훈련이라든가 경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것. 글쎄요. 이제 우리 장애인 스포츠 또 물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100% 만족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선수들은 훈련 시설이라든지 또 훌륭한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 또 그 다음에 실업팀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우리 정부나 우리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자면은 그게 이제 정부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사회적으로나 또한 이제 그 민간인들도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신 체격을 갖고 계시는데요. 역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조금 더 말씀해주세요. 역도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힘자랑 하려고 시작했다가 그 뭐 이렇게 이제 환경이 여러 가지로 우리 시절에는 저희가 이제 운동한 게 벌써 한 40년 전에 했으니까 그 시절에는 이제 기구 문제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로 상당히 힘들었고 또 그 다음에 장애인이면서도 의식주 해결 같은 것도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고 본인이 해야 되고 시설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감당을 했었고 제가 또 어렸을 적에는 이제 음악을 우리 장애인들하고 음악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에 장애인 음악 하는 친구들이 저희들이 이제 중창단이 있었고 그 베데스타 현악사중주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음악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음악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돈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었고. 네. 그러면 그래도 또 좀 더 역도에 대한 어떤 성과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회장님의. 네. 역도는 이제 제가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은 운동이라는 거는 그 한 가지만 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훈련 그러니까 운동만 하기는 힘든 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선수는 되기 힘들었어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선수생활을 했죠. 그래서 저보다 이제 잘 드는 선수들은 제가 그 체급으로 가면은 다 위에 아래로 빠집니다. 그 주로 이제 역도를 즐겨 하시고 처음에 힘자랑 때문에 이제 동기가 되셨다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렇게 그 선수생활을 하게 되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많은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 뭐 그 선수생활을 할 적에 옛날에는 이제 그 그 우리 그 동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역도 바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수도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훈련을 한 시절이 있었죠. 그 역도 시합용 그 역도 바가 굉장히 그것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무게 하나만 20kg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외국에 우리 선수들이 나가 가지고 외국 선수들한테 이렇게 장비를 빌려서 이렇게 우리 시합을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결국은 이제 옛날을 돌아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명호 회장께서 이제 선수 생활 한 20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 뒷바라지 하는데 한 20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선수들이 뽑은 실질적인 체육회장이 되셔서 벌써 이제 3년을 넘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체육회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신분도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 어떤 그 올림픽 펠로 올림픽 자체가 도쿄에서 무산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금년에 이제 지금쯤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회장직을 수임하시면서 내년 경기가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죠. 조직의 문화체육관광부에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 36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출직으로 회장을 맡는 데는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장애체육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년 2월에까지가 제가 임기인데 1월쯤에 이제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으면 출마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1월쯤에 선거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보다 더 또 능력 있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그때 또 좋은 역할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어찌 됐든 지금 올해까지는 최대한 우리 이제 선수들이나 또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단임제가 아니고 연임도 할 수 있습니다. 연임도 가능하고 본인이 희망하시면 내년에 다시 또 희망을 좀 하셔서 좋은 결과를 국제경기를 통해서 좀 보여주셔야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할까요? 결정이 될 것 같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지금 어정쩡하게 4년만 그냥 뒷바라지하고 끝나는 거는 좀 섭섭하잖아요. 글쎄요. 우리 선수들은 올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내년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런 거는 어떤 또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또 봐야 되겠죠. 이제 뭐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특히 이제 장애인으로서 또 체육인으로서 오랜 기간 이제 몸 바쳐 오셨고. 이제 이곳 은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는 어차피 해야 하니까 은퇴하시면 뭘 하고 싶어 생각했습니까? 저는 뭐 어찌 됐든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요. 아니 뭐 조용하다는 게 이상하네. 그 이제 워낙 그 어려서부터 정말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좀 은퇴를 하면은 좀 제가 이제 취미가 이제 그 소가구 만드는 게 취미입니다. 작은 DIY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걸 그런 거를 이제 시간날 때는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 좀 만들고 싶고 이렇게 한데 또 어찌 됐든 또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하고 나서의 그 생활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은퇴국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문의 역할도 좀 해주고 뭐 이런 일을 좀 하면서 아무래도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선수들의 그 활동뿐이 아니고 또 산까지 밀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생활체육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따르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전국에 장애인 그 생활체육을 관장하고 생활체육을 이렇게 담당하는 데 조직은 17개 시도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17개 시도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생활체육의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한 40만 명 정도 되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그 생활체육을 하려면은 첫째는 이제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이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를 탔다거나 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좀 그런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그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권 회복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한 10년 전에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의료비 절감이 연간 한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거고 이 건강을 찾게 되면은 이제 사회활동도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주변에도 보시겠지만은 장애인이지만은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다수가 이제 이 스포츠도 하고 뭔가 자신감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기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 회장님은 어떻게 건강관리 하시는지요. 목소리도 굉장히 힘이 차시고 밝고 아주 경쾌하세요. 네. 저도 뭐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또 뭐 어찌 됐든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체육인들이 물론 체육이 주목적으로 당분간은 선수 생활을 할 때는 하겠지만은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은 취미 같은 이런 취미 생활이라든가 전문적인 직업적인 이런 분야가 다 있지 않아요. 그분들의 직업 개발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은 우리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조금 시간 여유가 있다 할 때는 주로 무엇으로 소의를 하시는지. 제가 이제 소일거리는 평상시에 취미활동으로 DIY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소가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회사에도 그런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2일의 연속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그 선수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시간 날 때는 그런 선수 출신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나서 티타음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술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걸 청취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시간이 없네. 다 그냥 전 인생을 남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해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 복지TV에서는 장애인들이 좀 더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회적인 적응에 국가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또는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업 벌이는 데에 우리 이명호 회장께서도 좀 적극 관심을 갖고 우리 복지TV의 앞날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시는 그런 체육인의 어떤 발전, 계기 이런 것을 저희와 좀 제휴를 했으면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복지TV는 평상시에도 저희들하고 많은 일들도 했고 특히나 장애인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스포츠 장애인들이 펼쳐지는 그런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관람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같이 복지TV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장애인,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포츠,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복귀하는 데에 가장 큰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그런 복지TV와 함께 파트너러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꿈이 앞으로도 더 있으실 거고 소망이 있다면 저는 어차피 선수 출신이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천억이다, 천칠백억이다 이런 예산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선수 선수에게 가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몇십만 명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나 앞으로 생활체육을 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이런 피부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명호 회장께서는 그동안에 참 말씀 들어보면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모든 국민이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좀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우리가 뭐 항상 보면은 있는 거를 좀 빨리 잊어버리고 또 방심하고 안전불감증이고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비대면을 한다든지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손발 씻기 마스크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잘해서 이러한 어려운 때지만 또 그 우리가 이제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하면 도리어 이런 기회에 더 많은 반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나 또 생활체육인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좀 힘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그 삶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장애인 체육인들이 금년 이 시기에 올림픽 경기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가 중단된 거나 똑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라고 하지만 가봐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훈련에 지쳐버릴 거 아니에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6월쯤에 경기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의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허탈할 텐데 그 허탈한 것을 훈련만 가지고 채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슨 시스템 변화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체육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뭐 준비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으로도 그 어떤 제도랄지 그 다음에 나이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제 국제조직에서도 다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리어 저희들이 좀 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그런 데 대한 것은 다시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년에를 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훈련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중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국제 경기도 중단이 돼. 또 훈련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서 훈련을 해라.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어떤 체육회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한 건 없는가 그게 궁금해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말부터는 입촌을 해서 훈련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비대면 훈련을 자율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입촌을 해서 이번 달 말부터는 이제 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더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체육회의 계획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구라파 미국 강대국들도 다 마찬가지로 더 지금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외 뉴스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 인종차별 문제다 뭐다 해가지고 미국은 폭동까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 정세는 날로날로 자고 일어나면 심각한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중심을 잡고 코로나 사태에 국가가 안전수칙을 계속해서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다가 보면 지금 본보기가 미국 아닙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남의 흉을 하는 건 절대 해야지죠. 미국 국민들이 수칙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10만이 넘는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사람이 6만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 10만이 넘는 인구가 2, 3개월 사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지금 우리 확진 환자가 줄어드는가 했더니 또 갑자기 어디를 다녀오고 또 어디를 갔다 오고 확진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자꾸 번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왕왕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어떤 자신감 이거 너무 지나치게 믿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거리두기 철저히 하시고 군중 집회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도 개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귀한 하루하루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사회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속에 우리 이명호 회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큰 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경수의 만남에 오늘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을 모시고 과연 장애인체육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가 대비하고 있는가 앞으로 장애인체육인들이 남은 기간 훈련은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그 인연 속의 만남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분 좋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